예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용인의 타운하우스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때만 해도 벚꽃이 많이 보이시죠 촬영한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벚꽃이 많이 피었죠 이미 졌겠지만 그래도 강발의 영상에는 또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야산에 큰 대단지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막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요 유난히 용인 지역에 고급 타운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양평도 그렇고 서울 근교에 타운하우스 수요가 금방으로 분산이 많이 된 듯 보입니다 여기도 대체로 중대형 평수에다가 고급축에 속하는 타운하우스 대시올시다 자 이 정도 사이즈와 분양 가격을 봤을 때 세컨하우스급은 아닌 것 같고요 실거주로 보이는데 그 당시 10년 전 강남아파트급의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45평부터 57평 그리고 가장 큰 평수가 무려 6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총 66세대입니다 용인 파크 블렌하임이라는 타운하우스 사업장이고요 총 600억 뭐 600만불의 사나이인가요? 60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부도가 난 이유는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가 화폐가 좀 부족했고 더 이상 공사 진행을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는데 자 시행사는 어떻게든 진행을 시켜보고자 28채 하우스의 명의를 분양자 앞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연대보정을 세워주면 부족했던 건설자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출하겠다고 했지만 연대보정을 서려는 분양자들이 뭐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줄이 막히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분양자 건설사 시행사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고통의 세월이었겠지요 저는 뭐 그 중에서도 분양자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건설의 분양체계가 빚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분양자들이 안전이 확보가 되는 그런 체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즘 뭐 한참 말이 많은 전세사기 뭐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요 자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 제주도에 제가 수없이 보여드린 공사중단 타운하우스들과 모습이 흡사합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제주살이 지들시들해져가지고 MBC KBS에서도 이제서야 막 그 내용을 조명을 막 하더라구요 공사중단 건축물이 넘쳐난다 원룸이 텅텅 빈다 뭐 바가지가 어쩐다 가리너가 뒷북을 좀 치는 듯한 느낌이 예 좀 드는데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제 채널 유심히 보시고 우리도 갈수록 물이 빠지는 제주의 현실을 한번 담아보자 뭐 이런건 아닌지 뭐 그러려면은 좀 진작에 좀 하시지 않하고 자 여기 뼈만 수두룩하게 드러난 타운하우스를 보니까 제주도와 관련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평수도 제법 크고 서울에서 가깝고 해서 분양가격이 참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서울 근교 이쪽 경기도쪽을 촬영차 차로 왔다갔다 해보니까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30분 뭐 1시간 거리 뭐 이런게 출퇴근이나 금요일 연휴 이런 때는 그런 뭐 가깝다는 의미가 무의미하더라구요 들어가고 나가는 양재쪽 뭐 올림픽대로 야 정말 촌에서 살다가 뭐 그런 데 한번 다녀보니까 못살겠더라구요 아파트 하나 던져줘도 뭐 그 뭐 사양하고 싶은 저는 뭐 도로에서 차 막히는거는 뭐 누구든 그렇겠지만 딱 질색이기 때문에 뭐 사양하고 싶습니다 계속 저 남쪽 남촌에서 살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10년 전입니다 그동안 인구는 서울로 계속 더 물리게 되었죠 요즘 시끄러운 GTX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타운하우스를 강구하던 핵심이 GTX가 뚫려서 출퇴근 거리가 30분 이상 단축된다 막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울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엎어지면 코 닫는다 그러니 이거 잘 팔릴거다 그리고 실제로 잘 팔렸습니다 분양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 주 원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를 대출해준 모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는데 어디서 문제가 터질 줄 모릅니다 이 공사판 관련업은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매일 해봅니다 한국에서 집이 집이라는 것은 주거의 목적이기도 하고 재테크의 수단인 관계로 여기저기에 수없이 많은 건설을 해대는데요 자 뭔가 큰 눈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형태들을 바라봤을 때 결국은 직접적인 의식주와 더하기 약간의 오락, 위락 뭐 이 종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사업의 형태가 혁신적 아이디어 같은 창업의 형태가 좀 더 나와서 다양한 사회가 펼쳐져야 되는데 품목이 너무 제한적임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정업계에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입니다 지산이나 아파트, 상가건물, 타운하우스 뭐 이런게 도체에 널려있는게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구걸을 따라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듯이 건설 저거들은 은행에서 돈도 잘 빌려주고 국민들이 선호를 하다보니 은행이 돈장사도 하고 집장사도 하고 뭐 그래서 난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건물들의 포화상태가 아이템이 다양하지 않은데 사업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구걸의 유튜브처럼 정말 뭔가 혁신, 독창적이고 남들이 잘 따라할 수 없는 업종 그렇다고 혁신이라고 해서 세상에 아예 없는 완전한 새로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조금이라도 특색이 있는 예를 들어 텀셋 시장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진 한국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국이 소중국이 되어갈 뿐이지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전국에 넘쳐나는데 용인이란 수도권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넘어져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 앞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매번 이 흉물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좀 해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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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